아 이번에는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팬텀에서 가져온 여러 1500짜리를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84억 5천이 있었으면 강화를 해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빼야 되는데 장착을 안 했어가지고 안겨지는 거구나 잠시만요 일단은 심볼을 빼고 자 이것을 이것으로 강화를 합니다 어 왜 안켜집니까 아 캐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소멸의 의료를 장착하지 않고 소주하자 버립니다 아 이것을 1500짜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려주고요 자 이것을 장착을 합니다 이제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돈이 다 사라집니다 여로우 좋습니다 아 10억 잃었습니다 아이템템 세팅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다 사라집니다 ... 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